강릉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관객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릉 아트센터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53.57%, 만족한다는 42.85%로, 긍정적 답변이 96.42%로 나타났습니다. 가장 선호하는 공연 장르로는 뮤지컬이 50%로 가장 많았고, 클래식 26.78%, 콘서트 9.82%로 나타났습니다. 또 전시 장르로는 서양화가 29%로 가장 높았고, 사진, 공예, 설치 미술, 한국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